세계 최강 맨발로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현재 맨발로 사나이는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있기 세계 기록 보유자 이번 2월 달에 여승시에서 제28차 유행 기후배나 당사국 총회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맨발로 사나이가 맨발로 얼음 위에 3시간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맨발로 사나이 화이팅! 화이팅! 도봉사에서 맨발로 사나이 조승환 환자분을 만나셨는데 너무 영광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최고! 하나 둘 셋 맨발로 사나이 화이팅! 세계 최강 맨발로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발로 사나이는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있기 현재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맨발로 사나이 조승환 씨는 이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의 국토정주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개최되는 만큼 427km를 맨발로 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광양시청을 출발로 해서 지금 15시 10분 환문점 임진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